월드 넘버 1 K-POP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안녕하세요. MC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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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왔습니다. 네, 엠카운트다운 이 타이페이 스페셜 MC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엠카에서 저와 함께한 수많은 짝꿍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타이페이에서 호흡을 맞출 이번 짝꿍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께만 살짝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주얼 꿀성대 그리고 과즙미까지 네,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신 분들이 저와 함께할 예정이니까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7월 5일 엠카운트다운 인 타이페이에서 만나요. 안녕! 굿락!